팅커키드로 기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기어를 활용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검색이죠. 돋보기를 클릭을 해서 기어를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이 팅커키드에서 제공해 주는 기어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꺼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자, 보면 밑에도 기어 모양으로 생긴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값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어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편기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 숫자에 맞춰서 모델링이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팅커키드에서 하는 이제 크기를 줄이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숫자를 바꾸면 바꿔지기는 합니다만 이미 기어로서의 기능을 이제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이런 메뉴들을 사용을 할 때는요. 크기를 여기서 바꾸기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조정해서 바꿔서 모여델링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면 이수라고 하죠. 기어의 이수.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2의 수가 여기 보이는 18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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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면 지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25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25가 되면서 크기가 커지죠. 근데 이 2죠. 이 2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기어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제 서로 기어들이 이제 2가 여기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여기가 이빨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2가 서로 맞닿아서 움직이는 부분을 피치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피치 지름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 기어에서 지금 보면은 모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이는 2의 수 이 두 개의 수를 곱하면 피치의 지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지금 1 곱하기 25니까 25죠. 그러면 얘를 제가 25로 25, 25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를 정렬,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탑뷰에서 이렇게 위에서 탁 쳐다보면 자, 여기 주황색, 그러니까 2와 2가 기어의 2와 2가 서로 닿는 부분에 피치, 지름이 여기 값, 모듈과 넘버 값을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 기어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기어의 이수죠. 회전 수를 계산한 다음에 만약 바꾸게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보이는 2의 넘버 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기어들은 서로 이제 이 두 개의 모듈이 같으면 모듈 값이 지금 1로 같죠. 같으면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서로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기어가 됩니다. 모듈 값이 바뀌게 되면요. 모듈 값이 바뀌면 이제 기어의 2 자체의 크기가 변하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어는 모듈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물릴 수 없는 기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게 하겠다 하면 이 모듈 값이 같은 기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피치 앵글은요. 뭐 이렇게 바꿔보면 보여요. 이렇게 바꿔보면 자 바꿔보면 가장 높은 게 30도죠. 30도가 되니까 여기 보이는 2의 각도가 이렇게 동그래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각도를 내려보면 뭉뚝해지죠. 자 이렇게 피치 앵글 값이 둘 다 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뭉뚝해지면서 기어가 움직였을 때 서로 전달해주는 힘의 크기는 커집니다. 많이 맞물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어 자체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피치 앵글 기어의 여기 앵글 값은 15도나 아니면 20도 이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20도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기어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사용할 때는 지금 보이는 이렇게 지금 모듈이랑 피치 앵글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넘버수만 필요한 이의 수에 맞춰서 바꾸면 되고 넘버수가 바뀌면 기어의 크기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 되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모듈과 넘버를 두 개를 곱했을 때 피치의 지름은 20 20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 크기니까 20보다는 살짝 크게 되겠죠. 얘를 만약 프린팅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중심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을 물론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기어의 중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그룹이 되어버린 도형은 더 이상 아까 바꿨던 옵션 값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제 필요한 구멍을 뚫거나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원으로 뚫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원이 여기가 제대로 마찰이 안 일어나게 되면 또 충만 헛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기어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 원기둥으로 뚫는 것보다는요. 그냥 네모로 뚫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어에는. 기어에는 네모를 뚫어서 가장 가운데다가 중심을 축을 맞춰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은 이제 끝이 이제 동그라더라도 끝이 네모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기어에 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팅커캐드에서 팅커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어 도형에서 원하는 치수 값들을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기어를 좀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어를 검색한 다음에요. 자주 사용할 기어 여기 보면은 별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베이직 쉐이프 말고요. 페이보릿 여러분만의 즐겨찾기를 등록을 해서 모양을 등록해서 자주 사용하는 도형들은 이렇게 즐겨찾기로 빠르게 등록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